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지방 아파트값도 23개월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여전히 팔자 수요가 사자를 앞선 가운데 서울 매수 심리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정광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몇 년 새 아파트값이 급등한 곳 중 하나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가 지난 1월 11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해 11월과 비교하면 불과 두 달 만에 2억 6천만 원이나 떨어진 겁니다. 아파트값 하락세는 서울에서 수도권, 이제는 지방까지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이번 주 지방 아파트값은 0.01% 떨어져 1년 11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세종이 0.24%, 대구가 0.16% 떨어져 하락폭이 확대됐고, 대전과 울산은 하락세가, 부산 는 보합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2년 5개월 만에 하락 전환한 전국 아파트값은 이미 3주째, 특히 서울은 7주째 하락세입니다. 거래 절벽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가격이 급등했거나 매물이 적체된 곳을 중심으로 가격이 조정되고 있다는 게 부동산원 설명입니다. 대선이란 불확실성이 사라졌지만, 실질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지기 전까진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부동산 관련 개발에 대한 기대 심리 같은 것들이 작동할 가능성은 있는데, 정체 교과가 구체화되는 걸 확인하고 움직이려면 하반기 정도는 돼야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지수는 87로 한 주 전보다 0.2포인트 소폭 반등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00 밑으로 떨어진 뒤, 이번 주까지 17주 연속으로 4자보다 8자가 많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김태운스에서 본인분과 문의사 장소가 일강의 사이 김태운스 김태운스 박영상 김태운스 박영상 김태운스 김태운스 박영상 김태운스 박영상